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? 사랑해요! 여러분들 이렇게 기미자를 아껴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무안까지 와서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? 맞지 여러분? 정말? 응? 2박 3일 지금 나왔어요! 뭐라고요? 2박 3일! 2박 3일! 2박 3일 나왔다고요?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? 이분들이 주황색 옷 입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? 제가 2박 3일 동안 지방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도 집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저랑 같이 집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아니십니까?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대단한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실 거죠? 네! 좋으세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? 아니요! 왜 안 좋으세요? 아니요! 왜 안 좋으세요? 오빠 못 보니까? 아이고야 어떡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산답니다 도전하시고요 1박 2일 동안